자,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성냥리의 시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딸기 사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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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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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엄청 많아 알아 알아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의 일요일이잖아 이브랑 그냥 크리스마스 그래서 더 사람이 많은 거 3,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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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bok 2,000원 5,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그러면 저희 neut Ю 너무 afford 단체 75,000원 과일도 샀으니 지금부터 옆쪽으로 가서 마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트 남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연이 최고! 놀초! 마트 남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트 남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이 정도는 사용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3 2 2 3 4 5 5 5 5 6 자, 이 정도면이 남았다. 그리고, 음료에 넣어. 아, 이 설탕. 아, 이 설탕이 없어졌어. 스텝이 액스 사용할게요. 그레프 씨도 오일을 사용할게요. 그레프 씨도 오일이 가장 크고 있어요. 자, 케이크의 파트입니다 좋아해요 잘 어울려요 약하잖아요 焼きます 짠! 짠! 焼き上がったので 半分に切って このラズベリージャムを塗りたいと思います チョコと生クリーム 溶かしたの かけます つきは 焼き上がり とて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出来ました。 全部食べたね。 食べました。 美味しかった? 美味しかったです。 大変美味しくいただきました。 良かった良かった。 でもクリームが動物性のとは違う。 ちょっとポッポッ感の気も落とした。 もうちょっと泥ってても良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 でも冷やしたらそうなった。 でも大丈夫です。 美味しくいただき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イチゴも良かったです。 たくさん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ハ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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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ツ!